정답을 모르는데. 이방수 환장. 검사 결과가 나왔네. 심각해. 치료가 불가능할 것 같아. 치료가... 치료가 불가능하거든? 일단은. 아니, 뭘 치료해주고 내가 다시 살려주는 거 아니었어요? 뭐 고쳐. 도망가지 말고 가만히 있게. 이 선생님들이 볼 테니까. 부러져! 난 발정해! 나의 정상이야! 탈출하겠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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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자. 나가자. 나의 재이. 아, 야, 무슨 인사 뭐해? 도망쳤어요. 아니, 뭐하는 거야? 너 확실히 얘기해 네 정체를 빨리. 뭐야 너. 나 그냥 도망쳤어. 너 뭔데 왜 확실히 얘기해. 나 그냥 도망쳤어. 너 오빠야. 도망쳐주세요. 나 제발 날 구해주세요. 나 제발 웃겨주세요. 야 너 진짜 왜 나왔냐. 왜 나왔냐 왜 나왔냐. 왜 나왔냐 왜 나왔냐. 나 반갑기도 안하여. 차출했어요. 나 왜. 야. 야. 야 얘는 또 여기다. 야 제발 너 어떻게 살아난 거야. 나 도망쳤어요. 넌 왜 나왔냐. 탈출했다고요. 다시 들어와 탈출이 없어. 야 근데. 나 안방궈냐. 아니 지금 몇 시간 동안 못 봐. 나 안방궈냐고. 나 반갑지 반갑긴 한데. 난 뭐야 난 지금. 나 지금 뭐하는건지도 몰라. 내가 있어. 방송으로 재밌게 어떻게 되니까. 극적으로 탈출한 거예요. 보비운지 아시죠. 네. 뭐야. 뭐야. 이 영상이 뭐야. 너희도 잘 모르겠지. 모르지. 나 어디다 왔어. 왜 또 웃네 또 웃네. 아니 너 어디다 왔냐고. 방식아 너 어디다 왔어. 치료실. 나를 막. 나를 막 공사하고. 누가 치료해. 누가. 고등황 가는 사람 defend. 뭐라고요. Nike Bronze çıktı 야 이 뭔가 진짜 죽인 거야 진짜. 넌센스 질풋우와. 응. 이게 뭐에요 그. 형아 아까 손에 голов에 soul끝을 뭐에요? 요거 제공원은 뭐였어. 너 뭐 찾았구나. 나아봐. Р banget 세계를 해봐. 뭘 찾아왔어. 얘기를 해봐 그래서ko. 아니 오늘의 게임이 뭐예요? 눈이 얼굴이 6개고 눈이 21개인 것은? 21개? 이건 우리끼리만 알고 있어야 돼요 아 정말 이게 이게 되는 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누가 잡아 누가 누굴 잡어 누가 누굴 잡으려고 누가 누굴 잡으려고 어디 어디 잡아보라고 난 어디면 3년차라고 어 뭐야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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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있어 오른쪽 있어 뭐라고? 안녕 아 이게 뭐야 설립하는 거야? 형 형한테 하는 게 있었지 아니 뭘 하는 거야 나 나 나 지금 너무 화가 나 왜 깜 너 왜그래 참을 수가 없어 화를 왜 깨 어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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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딨어